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불거진 타쿠 게이트로 큰 논란을 일으켜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이강인이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연두색 푸드티를 입고 초록색 캡 모자를 쓴 이강인이 나타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팬 여러 명이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입국한 손흥민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나선 이강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뒤 만면에 미소 띈 채 양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요. 환하게 웃던 이강인은 팬들의 선물을 받고 여유롭게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의 손목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강인이 이날 착용한 시계는 럭셔리 브랜드 롤렉스의 GMT 루트비어 금통 모델입니다. 18K 로즈골드로 이루어진 해당 모델은 쉽게 현지 시각을 설정할 수 있게 한 모델인데요. 해외 출국과 입국이 잦은 이강인에게 제격인 모델이죠. 무엇보다 6천만원부터 7천만원이라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월드컵 예선 경기에 앞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이강인의 사과였는데요. 탁구 게이트는 요리단전을 하루 앞두고 저녁 식사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등 어린 선수들이 따로 일찍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늦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 후배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손흥민은 이를 제지하려 했어요. 이강인은 이에 반발에 맞대응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어요. 이후 고창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리단전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팀 정신을 해쳤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고 요리단전에 선발 출전시켰어요. 축구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고창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아시안컵 도중 탁구 사건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직후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고 이후 잉글랜드 런던으로 건너가 손흥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한 이강인은 당일 저녁 대표팀에 합류한 뒤 다시 사과했고 선수단도 이를 받아들이며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손가락은 여전히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내내 다시 한번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이강인을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 또한 용기라며 이 사건을 통해 이강인이 더 성장하길 기원했죠.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의 손가락 부상과 관련해서도 매듭을 찌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시안컵을 끝내고 처음으로 뵙는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될 수 있어 영광이다. 팬분들 만날 생각에 기쁘다. 이제 합류한 지 하루다. 우린 중요한 경기를 앞뒀다. 보여줘야 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 준비하겠다라고 태국전 준비 자세를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대표팀이 소집이 단 한 순간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려있으면 행동을 항상 조심하려고 한다. 또 많은 시련과 생각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할 건 오로지 이 팀을 어떻게 똘똘 뭉치게 하느냐 그것이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뽑아낼 수 있게 잘 도와주고 싶다라고 주장으로써 책임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강인 관련 질문도 나왔는데요. 손흥민은 해당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한 길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 강인 선수와 따로 영국에서도 만났다. 선수들하고 다시 만나는 자리도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했다.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강인이가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우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강인 선수가 영국까지 날아와서 먼저 화해 사과 제스처를 보였다.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팀으로서 뿌듯하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든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한다. 강인 선수도 어리니까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질 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또한 이 계기로 더 멋진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역시나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아시아 축구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한국, 이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호들이 무너지고 카타르와 요르단이 결승전을 치렀죠. 손흥민은 한국 또한 싸워서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실적으로 축구에서 당연히 이기는 경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리그를 경험하고 뛰어봤다. 그 팀이 세계 챔프든 동남아든 당연히 이기는 경기는 없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능력치야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은지다. 이제는 내 경기, 내 경기가 결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홈에서 하는 경기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마음과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아시아 축구가 발전했다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약팀들이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 축구도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 한국 축구도 더 싸워서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 라고 국가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손흥민은 자신의 손가락을 둘러싼 시선에 대해서도 당부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웃으면서 부탁인데 손가락 기사는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소속팀에서 감독님이 얘기했다. 축구선수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다. 너무 걱정하실 만큼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당연히 신경 써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이런 거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혼란을 주는 걸 보고 있으니 같이 미안해지고 힘들더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는 거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 괜찮다. 이 정도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다. 이 자리로 손가락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손가락 기슈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역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직접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강인이 황선홍 감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황 감독께서도 허락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먼저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멈춰 생각하던 이강인은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앞으로는 더 좋은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다. 그런 사람,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며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요. 모든 말을 마친 이강인은 마음의 짐을 던 듯 활짝 웃어보였어요. 이후 그는 트레이너와 별도 러닝으로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술 훈련 때는 동료들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이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 이강인을 대하는 한국 팬들의 태도가 다소 과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렌치 풋보리클리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강인이 징계를 받거나 소집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국 시 이강인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것이라고 예상한 한국 사람들과 달리 이강인은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나갔다. 일부 사람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행동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강인이 이미 사과한 팀 내 다툼 때문에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프랑스에서 보기에 이강인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서가 다른 프랑스 입장에서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였죠. 누구보다 이강인을 좋아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국민 남동생에서 하극상 밉상으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대회 MVP 격인 골든볼도 거머쥐기도 했죠. 이강인은 기대만큼 성장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선 확실한 게임 체인저로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선 핵심으로 한국의 3연속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습니다. 소속팀에서도 펄펄 날았습니다. 마요르카에서의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파리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달 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멋진 활약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